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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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 이거 왜 안되지? 아 말씀해보세요 아 아나 빨리 쳐보네 아 아 아 저 아나 할게요 아나 아나 잘해요 경쟁하시는거에요? 응 아 빠데요 빠데 화장 드렸는데 더위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글밤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은 뭐라고 이렇게 힘들었을까 말해보세요 아 마이크도 눌러야 되나 마이크 어떻게 눌러야 알바 불러야 되나 알바 불러야 되나 아 아 이제 굿밤 굿밤 아이씨 이거 안되네 아 설정했어요 안되네 으헤헤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널 행복하게 하는 듯이 Text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ou're every picture 내 물을 놔두고 싶어 Oh baby Come be my teacher 모든 걸 다 가르쳐줘 You're what you're doing 내 힘은 나 baby 난 맨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잡아줘 내가 믿기는 것 같아 너는 너무 높아 내 손에 맞히고 싶어 아마도 내 꿈이 해보는 듯이 indieUSA 비율이 최대한 나라가 많이 낳아져 내 마음은 죽은 건가 눈을 닫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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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걸 좋아해 내게 빈 영혼을 남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이 위에 친절히 잘 받쳐주세요 하얀 빛으로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아아.. 히힛 얘 힐벤 힐벤 누구야 시그마 숫자 아 아 하나는 장미가 더 대단한 이품도 난 겁나지 않아 것대로 혼자 반생만 해 동의어만 거야 동의어만 거야 베이베 달콤한 토데달스김처럼 녹아버리는 지금 내 기분 so lovely 그라마 우주색 다져만 적 있는 쪽으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심으로 도움바고이 유니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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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개빠르네 지도우메이커 있어요 왼쪽 위에 지도우메이커 루슈 재웠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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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지도우메이커 아 나이킬 진짜 꽉 같다 나이스 이겼다 헐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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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에 집 가서 다 그냥 해요 뭣돼 뭘 잘 썼네 훈련받은 놀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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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맞네 흘러가 없네 너도 있냐? 나도 있다 정신 튀었다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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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요 정크 어어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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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핏 뭐야? 아 존나 무서워 아니 줌핏, 줌핏 컷 모이라를 가져야겠구나 아 여기 덕 밟았는데, 아 겐지필, 겐지필 아쉽다 아, 나이스해 아, 나이스해 아, 나이스해 아, 나이스해 아이스 위험한이도 이거로 세아, 도 coding, 이거로 아, 생각보다 진짜 개버티고 있다 까비 뭐야 어디야?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다 아 제발 아 왜 리포가 여기있어 와 그걸 띄운다고? 지린다 지린다 놀이트 공부 키가 준비됐다 나는 시간이 30초 하지마 이 둘이 도와 셰키야 저장 다시 와 와.. 아 쪼댔다 나이스 끝났어 아 클래식 하지 말까? 거기로 할까? 저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경쟁하자 경쟁하자고? 어 뭐 할건데? 나 딜러할거야 잠비스가 우리 딜러하라고 그래 그럼 나 부개로 올게 왜 아 이거 점수 떨어지기 싫어 누가 점수 떨어졌대? 떨궈준대? 올려준다고 아니야 경쟁하자 빨리 돌려 기다려봐 두 개로 올게 아유 개씨 otta 쉿 오랫동안 이제 나는 흰 이 아 아 예예예예예 안돼! 야! 안될거같애 안될거같애 아니 내가 전 시즌이 다이아로 끝났잖아 아 그래서 안될거같애 그래서 높은 애들 만나진다고? 응 그러기도 한데 꼭 그러진 않아 닥쳐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기다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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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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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재워줬으면 좋겠어? 아가들아 얌전히 굴어 란님 옷이나? 저거 두개가 저거 아냐? 뭐? 뭐? 나 여기에는 친척 별로 안 되어있어 카톡으로 들어온다는데? 뒤질래? 아 쟤 알바중 아 쟤 알바중 아 쟤 알바중 아 으장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도집형님은 어차피 빠대밖에 안 하시고 근데 아까 그 분 롤렉스님 친초 했었어? 친초 왔었는데 왔었어? 뭐 안 왔어? 난 안 왔는데 내가 게임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보냈나? 언제 들어왔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난 젠작 들어와 있었어 난 4시부터? 아니 저분 언제 들어왔냐고 저분 나도 모르지 난 친초가 안... 아 카톡방에? 어제 들어왔나? 어젠 거 같은데? 어제도 본 거 같아 내가 아까 관리자 쪽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침에... 어떤 거? 아... 어... 어제 저녁에 10시 32분에 온 거야 32분? 10시 반에... 저녁에... 그 정도면 취중진담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10시 반이면 너무 이른 취중진담이... 어? 아니 저녁에... 너무 이른 시간 아니야? 아니, 나 자고 있었는데? 아니 10시에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한 12시 넘어야 좀 치중진담이라 할 수 있지 근데 유동이라는 게 뭔 소리야? 내 유동? 어 어 우리 집 아 카톡으로? 왜 연락하지? 그것도 신기하네 톡방 방퇴 당하고 그랬는데 아니 춘추한테 얘기 들었댔잖아 응 춘추 형이 말했다 했나? 말했다 했어 얘기했다고 왜 자기한테 다했냐 그래서 춘추가 얘기했다고 그랬어 음 근데 그렇게 왔다고 너무 대충 그게 너무 개다식이야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 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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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안 보이게 들었는데 근데 티어가 너무 넘나 한가리 좋아 야 너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제 코 잡혀 잡지? 아차 아참 둠바 스틱 아참 골드가 잡힌다고? 내가 골드 턱걸이야 그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아니였다고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 깝치지마 일어나 경쟁전에 아 이게? 아니 이건 좀 오바지 추력은 좀 오바인데? 오 힐리야 이씨 오 힐리야 이씨 하나 야야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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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디갔어? 아 나 어디갔어? 공격력 증폭 본때를 보여주세요 장용해라 아 시가 잘 못 내려왔다 이씨 아 꼬반코 에이 아 위로로 할까? 공격 조합이라 저걸 그럴 때가 아녜요 곧 치료해 주겠습니다 아니 아 이게 오바지 이거 아 안쪽 하 하 으 으 ㄷㄷ 지뢰가 필요하다 죽었어 요건 자리아 저기로 간다고? 대단해 위 한번만 봐줘 아 위에 한번만 아니 바티스트가 안 봐 어디 위겠어 비행기 비행기 ...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드러났지. ùng 깊 actually 5 오오오 오오오 야 공격 때문에 힘이야 우리 오른쪽 애쉬 어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뒤에 있어 나 뒤에 있어 어?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나 마주째로야 아 참 잘해 병신 아니야? 근데 개 못하는데 딜러 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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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아 이거 개 못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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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브라이타 ㄷㄷ 음 아 양보해 달라면서 왜 뭐가 하고 있어 안 보는 거 싫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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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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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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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의소를 찾으셨나요? 기다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저기에 공개까지 30초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요? 물론 그리 길지는 했지만 어디 가? 와봐 아니 밀지마 씨 아나가 밀어 아나가 밀어 왜 또 쓰면 설 거란 말이지? 아 왜 이렇게 아프네 폭격탄 맞고 오네 유오컷 유오컷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지구만 빼야 돼 요즘 다들 갱비스에 빠져가지고 미국 여행을 원하는 것을 방망스러워가지고 한국 여행이 일어나뮤침밀 남았을 때 또 다른 men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아ㅏㅏㅏㅏ 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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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돗 펫 어퓨터 팀에 있다 어.. 2위정도 이쁘게 잘 지내셨.. 1위정도 2위정도 2위정도 3위정도 1위정도 3위정도 상당히 소중하니깐요 최후 증폭 왓지사가 필요한가요? 왓지에 다 비에 힐러 다 비에 힐러 와 개 힘들었어 아니 얘라고? 얜 너무 못했어 앞에 나갈 줄만 알지 앞에 잘 나갔잖아 앞에만 잘 나간게 문제야 오호 칭찬 카드 넌 없쥬? 안 받은 거야 그룹원들 간에 실력 상점차가 너무 높아서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야 오랫밖에 안 나는데 아니 탱커 못한다고 탱커 네 내가 탱커가 쿠네나와 빠져 내가 탱커가 쿠네나와 빠져 내게 웃어준 네 얼굴을 그리다 사라지겠지 아이고야 1분 뒤에 5시 반인데? 매일 취한 채 살겠지 그렇게도 기다린 봄은 오지만 나는 어쩌면 여긴 없는 겨울에 갇힌 채 살아 겨우겨울 사랑해도 사랑은 네가 없는데 여름 장마처럼 울다 보면 올까 날 곁되어 내 마음 위로 내릴까 의미 없겠지 모든 계절의 나 너의 곁에 머물던 너를 사랑했던 너를 안았던 나의 마음을 기억해줘 하루하루 내일도 잃어버린 채 너를 사랑했던 오늘 나를 살고 내게 웃어준 나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데이가 누구야? 에이데이가 누구야? 흠흠 인사질이여 안공이 뭐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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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게 뭔데? 어? 이현석 전설? 스팀게임 돈이잖아 돈 줘야 돼 만원 주고 사야 돼 아이씨 봐 존나 비싸 욕할 것 까지? 존나 비싸네 꼭 사야해 아니 직원 그놈 뒤가 공제 안 읽었더만 강퇴 시켰어 내가 시켰어 맞아 걔가 안 읽은 거 왜 우리한테 오라해 맞아 일을 안 한 줄 알아 우린 열일 했어 잘했어 너도 일 안 했잖아 출책도 안 했잖아 알았어 아직 다 죽여버려 씨 피곤하다 손만 살아있음 이기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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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어제 엊그제 흐흫 흐흫 질려갔다고? 응 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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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려갔는데 그냥 숨을 많이 쉬어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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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났나보네 왜 흐흫 그랬나봐 아니 왜 실려갔냐고 흐흫 숨을 많이 쉬어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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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흥 흐흫 흑 흐흫 흑 흑 흑 다롱이 유치원 갔어 안잡혀 아니 니는 담배 피고 와서 또 전담 피냐? 입 한번 헹궈야지 개꿀초네 전담 액상도 없어 다 썼나봐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다 썼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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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벌써 8분 지났어 기다리면 잡혀 아 드럽게 안 잡히네 이 좀만 게임 너 그러면서 그거 뭐야 갱 그거 하려고 하려고 그렇지 아 근데 그거 존나 재밌어 그거 하다가 진짜 김진이 때문에 배아파가 뒤지는 줄 알았네 존나 웃겨가지고 아 슈퍼벤이벤도 내가 해봤는데 갱비스트가 더 웃겨 존나 웃겨 진짜 뭔데 뭐 어떻게 하는건데 갱비스트는 별로 안 끌리던데 그냥 그거야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있는데 손 이용해가지고 밖으로 떨구는거 손으로? 손으로 대장 손 말고 아 그럼 게임 캐릭스 원 캐릭터 보니까 존나 조그맣던데 뭐라야되지 애니메이션 뭐 닮아왔네 애니메이션 뭐 닮아왔네 아우 잡혔나 아씨 음 슥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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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한다고? 아씨 메이 좋아 야타메르시? 에이해 나 띵폐할래 야타 오반데? 야.. 어 아 요즘에 모이라 루시우가 개좋다고 피해 안다니? 루시우 가능? 야타 오반데? 아 뭐라는 거야 씨발람이 아 일단 윈스턴 호그부터도 별로야 니가 말 안 듣잖아 저 개새끼 아 오 컷 살아있다 살아있다 파라 개피 나 일 한 번 줘야 되는데 스킬 안되는데 나 아 잠깐만 치아 앞에 파라 옆에 파라 반 파라 개피 파라 컷 나이스 빌러 다 잡았으면 할만하다 리퍼 나왔어 파라 빼고 플라이 아 으흠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아 아 피퍼기 피 가우스 엉켰어 멀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나이스 다 잘랐다잉 한글이 리퍼맥 헛잡 밟아야지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잘리는 거야 차라리 홀에서 하는 게 낫을 건데 굳이 시그마를 안 해 호그가 자꾸 갈려 아니 호그 저거 아 힐 벤 아 진짜 과대 이름 아래에선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지 먹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뻐 아 호그 아이씨 말러 앞으로 나오시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알아 아 깜짝이야 퓨리리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안 돼 니가 왜 저기 있냐 나는 암살하러 들어간 거야 어머 세상에 실화?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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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안 돼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쩔아 있어 아 나 왜 이렇게 쩔아 있어 안 돼 개호바야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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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 야 으음 여름 으음 으음 아 나 궁 썼는데 방벽이 없어가지고 못 썼네 막을 수 있었는데 방벽이 막고 아 또 무슨 윈스턴.. 윈스턴 자리야 그냥 차라리 윈저 시키는 게 나아 다운데로 온다 오일아 오일아 안해 정리한 오일아 포탑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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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윈스턴 안 돼 어.. 아.. 오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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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제발 힐 한번만 아 진짜 제발 들어와라 저거 말고 우리팀이 다 안들어와 아 윗만 안되는데 이거 X같네 아 진짜로 민스턴 그거 빠졌냐? 민스턴? 사비 없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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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크흐 아니 방금판은 질 게 아니었는데 하아 진짜 답답하네 아 짝짝아 짝짝대지마 아 짜증나잖아 짜증대지마 개못해 귀신 들이 아니야 짜증나 아 지금 몇 시야 5시 55분 어우 나 승률 진짜 왜 다 빵 퍼냐 아야 메르시 올랐다 12%로 아니 10분당 평균 치유량이 9200 나오는데 아나 승률 100%인데 진짜 어 뭐야 이거 뭐야 치른 게임 0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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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나연이 실버 되겠어 내가 실버 되면 나 이번 시즌 게임 안 할 거야 괜찮아 아직 97점 남았어 아냐 그따위는 위로가 되지 않아 에이데이가 누구지 왜 나한테 인사하지 다이안인데 누군데 몰라 나도 방이 있던 애 아냐 다이안어 감사합니다. 뭐야, 비터스윗 이 사람 점수 높네. 잘해, 비터스윗. 아, 다이아야구나. 아, 다이아야구나. 아, 다이아야구나. 아, 다이아야. 아, 다이아야. 아, 다이아야. 아, 다이아야. 뭐라고? 한울 톡방 갑자기 나갔다고. 예전에 있던 방, 간다고 그랬잖아, 사실. 못 봤어. 그랬어? 언제 나갔어? unas일авно. 아, 진짜. 나 왜 몰랐지. 이거랑 같이 MiaWh dop을 뿌 데려졌봐 와 게임 진짜 안잡힌다 5분밖에 안 됐어? 좀 냈는데? 좀 냈는데? 으휴 아 나 날은 안 해줬다 잡혔어 큰일 났다 지코 씹 못한다 지코 기록 봐봐 안좋아 모스티인데 목적 1.9야 이러봐 배가 안좋아야 돼 아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끝 기간이 지극적 흠 아 이제 다 골드네 나 혼자 플레이야 너 플레야? 난 플레지 응 그래 뭐지? 야야나 플레 개정 줘? 너가 키워 기간이 지극적 5 4 3 2 엔지 안좋아 아 시그마다 아 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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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인 잘하네 근데 뭐 거의 자리아가 케어를 잘해줬다고 볼 수 있지 이건 자 위도우 나왔다 우리팀에 원래 위도우가 있었어 요 다했어 야 저는 들어가면 힐이 안돼 나 힐 줘야 되는데 아 위도우 너무 못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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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위도우 씨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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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약과해 들어가야 돼 앙궁아 아 진짜 라인이 라인이 다해주네 겐지 어디야? 앞이구나 안 돼 겐지 어디야? 앞이구나 사냥꾼에게서 숨지 못해 아 진짜로 왼쪽 겐지 아 나 뽕 있는데 안 돼 힐 좀 아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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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흐흐흫 흐흐 2. 3. 3. 4. 3. 5. 4. 이기니까 아무 말도 안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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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진짜 잘한 줄 알잖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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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초반부터 정을 잡았어야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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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6. 5. 한조 겨우 시켰다 와 이새끼 존나 트롤이야 아 이걸? 아나 오른쪽 야 조심해 뚝 빼줘 조심해 뚝 빼기 야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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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와야 돼 아 ㅅㅂ 존댔다 아 여기서 막아야 돼 아 죽었어 아 아아 아아 뭐야? 이걸 안 들어온다고? 아니 근데 진짜 수비 때도 툴을 먼저 잘랐는데 아 네가 위도같이 딸려서 그래 안궁아 너 잘못이야 미안할 짓을 왜 해 한 번 해봤어 자기랑 군무 맞추자는 거 아니야? 너무 많다 웃음 ㅋㅋㅋㅋㅋㅋ 근데 위도우 있나? 일단 여기서 내가 자탄 빨리 채운 다음에 겐지 튕겨내기 당하면 역적 되는 거 아니냐? 역적으로 안 끝나지? 꼬리사 아 고에너지 에클이 안팎하네 아 나 보러 갈게 아 나 보러 갈게 아 뭐해? 잡았어 잡았어 아 나 보러 갈게 나 킬? 나 4금이야 자리야 스킬 앞으로 안 나오네 아까 짤리고 나서 아 잔다 아 아 아 아 아 ㄷㄷ 어 난 쟤 신곡까지 했는데 그 정도나 스모스 스모스 나쁘지 않았어 아 탱 노잼인데 나라 바꿀래? 아냐 내가 할게 하라고는 안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배치가 안 끝나서 그래 아니 하고 싶어서 말하래 다음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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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조새끼 궁 연기하자고 해놓고 나 차탄 차고 보니까 60% 차있더라 흐흐흫 흐흐흫 벌구야 벌구 그새끼 흐흐흫 아니 어떻게 한조가 자리아 보다 궁이 늦게 차냐 흐흫 흐흫 팬클럽도 있어? 아니 어떤 손님이 다롱이를 보러 강아지도 없는데 애견카페에 입장료 내고 꼬박꼬박 오신대 다롱이 보러? 어 근데 원래 카페 강아지인 줄 알았대 다롱이가 그래서 다롱이는 유치원생이고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온다니까 존나 실망하더니 가셨대 흐흐흫 근데 우리 다롱이 또 시클하니까 여자애가 엄청 애교부리고 와가지고 막 냄새맞고 그랬는데 다롱이가 목덜미 깨물어버렸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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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겨져 탈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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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내줘? 진짜 대박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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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무슨 영상 뒷덜미 깨무는구? 아니 애교부리는 영상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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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흫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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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똑같은 종이야? 똑같은 종이야 여자예요. 여자애여서 좀 작은 거야. 다롱이가 뚱뚱한 거 아니야? 다롱이 정상 체중이라니까? 정상 체중 중에서도 엄청 건강한 편이야. 말랐어, 심지어. 여자애들이 좀 작아. 9kg? 막 이래. 남자애들이 15kg 가까이 나와. 수컷이 더 크구나. 걔도 똑같네. 걔도 똑같네는 뭐야? 걔도 똑같네는 뭐야? 방송 중이었구나? 응. 야 뭐야? 그럼 우리 딜러 없어. 어 뭐야? 얘 어디 갔어? 얘 전화하고 온데. 아 그럴 거면 내가 딜러 할걸. 아 나 라인 못하는데. 자리야 그냥 나가는데. 시그마 할 줄 알아? 대충 비슷하겠지 뭐. 몇 번 해봤어. 그래? 나 실버로 떨어진 게임 적는다. 내가 다시 올려줄게. 됐어. 왜? 안 믿어. 뭘 안 믿어. 다시 올려준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도 내가 몰래 났잖아. 골 떨어진 거. 흐흐흫. 흐흐흫. 아 쟤 후방벽인데? 아 쟤 후방벽인데? 난 이빨 후방벽에 도착했을까? 아 쟤 후방벽에 도착했을까? 너는 다 회복시킬 게? 저한테. 힝. 넌.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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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리퍼 있다 리퍼 리콘 역할 아.. 아니 나 4금이야! 딜러 뭐해! 아 내 레알 4금 아니 안구이 새끼 갈거면 딜러 하라고 하고 가지 채팅으로 쳐놓고 가? 개빡치네 갑자기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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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뱃 그럼 내가 딜금인데 딜러 한 명 씨발 딜메달이 없다는 거네? 봤어 봤어 까졌어 어 나 궁씨 폈어 씹 이 논의 사기 과학의 진실을 밝혀줄꺼야 나, 나 헤나 왜 기분이 안좋아졌어 안좋아졌잖아 아니야, 팀보 가보자 저 특히 뭐라고 싶으신거 들어보니 오케이 뭐야, 3명밖에 없는데? 나이스 야 디바야 저기, 디바 개할만해 야 뒤에 둠피 뒤에 둠피 두피 같이 있네 둠피 봐라, 둠피 위로 온다 뒤에 둠피 오른쪽 여기있다 야 둠피 여기있어, 위에 봤어, 봤어 바로 뒤에 있어 넘어갔다 이제 한 명 잘렸어, 웨프리 나이스 이 자세히 직병 합격 아 시바, 나 짜줬어 ow, 시바, 나 짜줬어 이즈 ㄷㄷ 안 내는 데이 야 안 내는 데이 나 킬금이야 나도야 9킬? 어 9킬 아니 시가 여기서 흔들면 저를 안 데리러 가고 시가 아니 저기요 너무 앞으로 하지마 엠브라를 하던가 해봐 얘들아 저기 이 주 시발 들어가서 못 하니 벨라 오오오오오오 어입 안돼 야 메리스 잘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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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1 아 으 으 으 으 베르시 베르시 나이스 뒤에 두피 뒤에 두피 나이스 아 나 바꿨어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 나이스 짤렸어 진작 이렇게 하지 아 바꾸니까 킬 딜금 뺏겼네 나 아직 킬금인데 20킬 그렇게 벌어졌다고 뺏겼네 에어 그치 에어 이 뺏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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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피심이 이래 알 나 갈게 기다려 가지마 음 뒤에 좁히 컷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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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둠피 있어 어 이거 안 돼? 다 잘랐는 것 같은데? 와 둠피같은 바지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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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힐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지랄하면 나 차단해버려야지 와 내 친구들은 추석 내내 줄먹네 모여가지고 내가 한 잔도 안먹음 아니 왜 실려갔냐고 어? 아까 실려갔다며 아 나도 황금 무기 나 시메트라 황금무기 아이디로 들어가도 되냐? 안돼 왜? 바꿔줘 안돼 싫어 안 바꿔줘 아 근데 이거 황금무기 사면 핑크포탑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지 황금포탑으로 바뀌지 어? 아 그건 싫은데 어떡하지? 다른 애 황금무기 사면 되지 안돼 모이라 모이라? 잠깐만 모이라 한 것 같아 간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간지는 솔직히 기끼야 뭐 어디 거 사지? 이그 스킨? 어 하나 남았어 모이라 이쁜 거 없잖아 어 모이라 이쁜 거 없어 나 선물해 그럼 나 선물해줘 아니야 근데 다음에 살래 아니 선물해달라고 어? 뭐 갖고 싶은데? 선물해달라고 해봐 아니야 됐어 뭐 진짜? 어? 핑크 모이라 어때? 와 내복 입은 거 같은데? 어 진짜 내복 입은 거 같아 근데 솔직히 아... 초등학교 또 스킨은 서울이 간지야 응 모이라 한 걸까? 파라 어때? 파라 파라 주나 못하는데 파라를 사라고? 애기는 안 해 어? 뭐? 어? 뭐가? 미친 거야? 아니 아니 나 지금 누구랑 얘기 중이었어 누구랑? 엄마 엄마 아 아나사 아나 아나? 어디 거? 서울? 뉴욕 뉴욕 뉴욕? 어 뉴욕 트레이서 이쁘네 트레이서? 트레이서 잘 안 하잖아 근데 예전에 잘 자제했었잖아 그니까 파데에서만 했잖아 트레이서 트레이서도 이뻐 뉴욕도 이뻐 아니면 이거 내가 산 것도 이뻐 보스턴 아나 보스턴 아나 아나사 아나 아나 사라고? 아니 너 아나 사라고 난 아나 샀어 보스턴 거 아 이거 그때 봤던 그거? 응응 뉴욕 아나도 이쁘고 아니면 안살래 이거 사 메이엠 메이엠 오리사 찾고 있어 노란색 맨 아래에 노란색 노란색 싫어 왜 아 이거 존나 촌스러워 그래서 사라고 한 건데 아 뒤질래? 아니면 서울 오리사 가자 서울 오리사 간지 난다 오리사? 어 서울 오리사 오리사를 사라고? 너 오리사 몬스타 아니야? 죽해 아냐 죽해? 오리사 뿌리? 황금뿌리라 맘에 드네 귀여워 어? 하여튼 황금 사죽을 못 쓰는구나 황금모기 노래를 부를 때부터 알아봤다 황금모기는 하나 좀 있어야 돼 아니 하나는 너무 적어 빨리 사라고 레벨 300이 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 넌 서울 아나 사야지 아이디 빌려줘 지금? 니꺼 점수 떨어질 거 같은데 계속 아니야 왜 그거 떨어져도 돼 점수도 낮아서 더 편할걸? 아니야 내 걸로 할 거야 그래 알았어 막판 해야겠는데 다롱이 데리러? 밖에 오늘 비 왔어? 또 들어올 거야? 아니 지금은 안 왔었어 나 어릴 때까지 저녁에 뭐 또 들어온다고? 안 보고 내전 했어 어제? 알았어 어제 내전 했어 나 없을 때가 맨날에 아니 저기요 저번에 했잖아 근데 너가 그때 통수 때리고 나갔잖아 아니 내가 언제 통수를 때려도 말 터운하게 하네 팩 팩 땐다고 잠깐만 빼달라더니 갑자기 오더니 빠드하고 간다고 가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얼굴 뒤집어졌어 지금 심각해 심각해? 응 갱비스트 깔라고 개재미다고 아 뭔데? 뭐하는 건데? 재미없을 것 같아 웃다가 목 나갔다고 웃다가 목 나갔다고 하하 반난하기한테서 사탄 뺏는 단지고 낚아서 더 너무 쉬워 반난하기한테서 사탄 뺏는 기분이면 너무 쉬워 가자 아 아 가누표 근데 딜러 둘이라 안 잡힐 더운다나 나 이거 골드고 너 다이아라서 안 잡힐걸 더 더 아니야 씁 응 나 그날 그 안물 다이아 승급점 계속 떨어졌잖아 응 그 상태로 150점 떨어졌다가 다이아 찍었어? 아니 이제 70점 남았어 다이아까지? 응 나랑 그걸로 같이 할래? 나중에 왜 나중에야? 어? 아니 너 막팔인데 시간 없잖아 어? 아니 그거 기다려줄 시간 없는데 아니 같이 하면 같이 같이 하면 같이 하지 나는 근데 너 시간이 안 돼서 내가 그리고 배려해주는 배려해주는 거라고 낙홍아 응 알았어 같이 할래? 아니야 뭐가 싫다 그랬다? 내가 언제 싫다 그랬어 내 실력은 여전하지 꿇어라 아니라 왜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날 영웅이라 말해 내 꿇어라 바꿔 올게 그러면 안돼 8분까지 기다려서 안돼 다중인격자야 다중인 아니 이 새끼는 무슨 전화기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겠어 여친한테 잡혀 살아 아니 여친한테 전화 안 받으면 안돼 좀 씹고 그럴 줄 알아야지 남자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스럽지 못하 어?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이거 그냥 쌍스러운 거야 쌍스럽다 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아 하아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요 님 내일모레 출근이요 아 네 아 그렇군 아 아빨리베 애들 많이 나갔어? 봤지? 뭐? 방에 사람이 별로 없던데? 아 독방 응 응 응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지 뭐 헐 지민이 저기 고양이 존나 귀여워 심술 뽑아 지민이 고양이가 없는데 부산아 응 롤렉스도 관리사 신축 안 된 거 같던데 추석이니까 월요일날 하자고 월요일날 지금 출첵 안하는 애들도 많아 아 그래? 야 그거 다 그거 뭐지? 투표 종료하고 사인 찍어서 보내라 그래? 미출첵잖아 나중에 자를 적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네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미출첵자만 체크하라 그래 미출첵자만 체크하라 그래 아 코맥켜 체스 받아 아까 냉탕에서 수영 한 번 했는데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 한 번 보여줬다 또 Westminster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볼, 볼 튜브, 볼 튜브 수영이라고 아 하바나야 이 랩 싫어 이거랑 팔이 싫어 탈주할까? 아니야 왜? 그냥 왜 아아야 쟤는 몰라 천다리가 잡히냐? 어 내 심의 승률이 0%네 그럴 수 있지 명축률이 20%가 안 돼 아 나 뭐하지? 메이? 메이 하면 또 팔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심의 메이랑 다른 데이터를 좀 시키고 보자구요 응 공격 시작하자 응 아하 제대로 낸 3년 수면 좋겠군 응 3년 전 6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요즘 모이라 루시우가 그렇게 좋대 아 나도 몰라 오윤 humans 에시컷 아 뭐야 어이씨 근데 나 킬이 잘하고 내가 똥 싸고 있어 나 떨어졌어 딜은 야 딜은 됐어 아... 아... 으... 오... 뭐... 앗... 으음... 으음... 아 이 녀석들 왜 죽어 내가 아 진짜 방패 c8 좋나 왔네 아 진짜 방패 c8 좋나 왔네 젤 새X야 빨리 가 우지 으복하나 으복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라인이 안 도와줬어 다 올렸는데 1. 2. 1. 1. 1. 2. 3. 3. 1. 3. 2. 7. 와 D 안줘 D 안줘 와 와 저거 포착했다 잠깐의 실책이었어요 아.. 씨뿌랄 아 한조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 2층에 한조 있어 왼쪽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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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메달 뺏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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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적의 공격까지 30초 나메트라 이기나요? 왜 또? 나중이야 이제 ㄷㄷ ㄷㄷ 왠지 사운드 나는데 없어? 왼쪽에 있었어 반 안에 살아있어 컷 컷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라인이 뒤돌이 어떻게 해 아 아 와우 차리야 개피인데 ㄷㄷ 방병으로 와주자 으흐 내 주인지를 타고 안고생 안고생 으흐 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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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진짜 씨발 시그마가 왜 없냐고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흫 어디있었대? 비퍽이 피 아 다 죽었어 나라로 좋아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나야시지 또 놀자 2딜하니까 이기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연승 가야지 연승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 라인이 아까 딜을 돌더라구요 내가 많이 죽었어 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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